안녕하십니까? 중장년을 위한 유일한 채널, 함께 깨우치고 함께 성장하는 원더풀 인생 후반전의 파파웅입니다. 언론에서는 우리 같은 베이비 부모들을 부모를 섬긴 마지막 세대이자 자식들에게 버림받은 첫 세대가 될 것이라고 하거나, 또는 부모도 섬기고 다 큰 자식까지도 책임져야 하는 샌드위치 세대라고들 얘기합니다. 세태가 이렇다 보니 우리 세대의 자식에 대한 기대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자녀가 결혼이나 분가할 때까지도 없고 이후에는 부양받기를 아예 기대하지도 않게 되는 거죠. 나이 들면 요양센터에 들어가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는 게 어디 말처럼 이렇게 깔끔하게 딱 떨어지는 경우가 어디 있나요? 자식들은 무슨 맡겨놓은 돈에 대한 권리라도 있는 듯이 때만 되면 찾아와서 호시탐탐 부모의 재산을 노립니다. 자식이기는 부모 없다고 돈 없어 손주들까지 굶게 될 판이라고 울며 울며 난리법석을 부리면 그 상황을 나몰라 하기도 어렵죠. 부모의 약한 마음을 이용하는 걸 알면서도 자식이니까 그냥 져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어쩔 수 없이 불안한 마음에 자식과 효도에 대한 계약서를 쓰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잠시 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우리나라의 노인빈곤율이 OECD 국가 중 1위거든요. 평균이 한 10% 되는데 대한민국은 4배 이상 높습니다. 그런데 자식들에게 재산을 증여하지 않고 잘 유지하고 산다면 노인빈곤율이 크게 낮아질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얘기를 합니다. 말을 받고 하자면 부모들이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는 데는 돈 떼어먹는 자식들의 역할이 크다는 것이고 얼마를 갖고 있던 자식들로부터 그 재산을 지켜낼 수만 있다면 노후불안은 크게 가실 수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자 이쯤에서 사연 하나 들어보시겠습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딸은 뺀질나게 집에 찾아와 사위가 운영하던 사업체가 어렵게 되었다며 이제부터 자신이 모실 테니까 미리 증여를 해달라고 졸라대기 시작했습니다. 제 나이 60대 중반에 접어들었고 통장에는 노후자금으로 모아놓은 2억이 있었죠. 하도 울며 불며 졸라대는 통에 버티다 버티다 결국 그 통장을 딸에게 건네주고 말았습니다. 딸이 기뻐하는 모습을 볼 때는 아이쿠 그 몇 푼 되지도 않은 노후자금 지키려고 버텼던 자신이 부끄럽기도 했습니다. 아유 저렇게 좋아하는 걸 빨리 줄걸 에이 참나 하지만 통장을 건네 받은 이후 딸네 부부는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전화해도 시큰등한 반응을 보이기 일쑤였죠. 같이 살자는 약속은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차일피일 미뤘습니다. 생활비를 달라는 요구를 했지만 형편이 어렵다는 소리만 돌아왔습니다. 정말이지 자식에게 돈 떼이고 가난하게 산다는 얘기는 남의 일이라고만 생각했지 제 자식이 이럴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나중에 딸에게 돈을 준 것을 알게 된 아들 녀석과 며느리는 왜 자신들과는 미리 상의도 없이 돈을 줬냐며 눈에 쌍심질을 켜고 대듭니다. 딸에게 돈을 받기 위해 소송을 하면 이제라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전액이 안된다면 매달 분할해서라도 일정 금액을 받을 수만 있다면 좋겠습니다. 사연은 여기서 끝납니다. 자식에게 돈을 내어주고 후회하는 부모들의 전형적인 이야기죠. 우리 주변에서 흔히 들을 수 있는 것들입니다. 증여는 말 그대로 대가 없이 재물을 주겠다는 뜻으로 재물을 건네는 걸로 그냥 끝나는 겁니다. 그걸 문서를 썼던 구도로 했던 물건을 건네주는 순간 그 증여 계약은 끝나는 거죠. 그래서 원칙적으로 돌려달라고 할 수도 없고 다른 대가를 기대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안타깝지만 사연자는 딸에게 2억 원을 돌려달라고 할 수 없습니다. 소송으로 가봐야 이건 져요. 줬다가 뺏는 법은 없다는 말이 있는데 증여가 바로 그런 경우입니다. 세태가 이렇다 보니 부모와 자식이 부양 문제로 갈등하면서 법정 소송을 벌이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부모가 자식에게 재산을 증여했는데 왜 약속을 지키지 않느냐며 다시 토해내거나 약속대로 성실하게 부양의 책임을 다하라는 소송입니다. 아마 소송까지 가지 못하고 가슴 아리를 하는 부모의 경우까지 더하면 자식들에게 돈 떼이고 버림받는 경우는 이루 셀 수 차 없이 많을 거예요. 다른 사연 하나 더 들어보시자고요. 재산을 자식에게 증여하면서 보완장치로 나름 계약서를 쓴 70대 노부부의 사연입니다. 저희는 평생 농사를 지으며 20억 재산을 잃은 70대 노부부입니다. 저는 죽기 전까지는 절대 자식들에게 재산을 안 물려준다고 제일 효도하는 자식에게 주겠다고 입버릇처럼 말했지만 아들이 사업에 계속 실패하고 살던 집까지 날리자 아내가 하도 졸라서 아들에게 10억 상당의 농지를 증여하기로 했습니다. 단, 조건을 달아 각서를 썼어요. 평생 부모를 공경할 것과 아들을 낳아 대를 잃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들은 저와의 약속을 지키기는커녕 사업에 또 실패하자 재산을 더 달라며 찾아와서 행패를 부렸습니다. 아내는 충격을 받아 몸져 누웠지만 아들은 코빼기도 비추지 않네요. 저희를 돌보는 것은 두 딸입니다. 아들이 너무 괘씸합니다. 우리 부부는 계약을 위반한 아들에게서 물려줬던 돈을 돌려받고 저희에게 잘하는 딸에게 나눠주고 싶습니다. 아들은 이미 증여받은 것이라 주장하고 게다가 이미 돈을 다 써버려서 남은 게 없다고 나몰라라 합니다. 효도계약을 어긴 아들을 상대로 물려줬던 10억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증여를 하면서 조건을 다는 이른바 효도계약을 맺는 부모들입니다. 한국 사회에서 효도계약이 본격적으로 등장한 것은 2015년경부터입니다. 그해 12월 대법원은 부모를 잘 모신다는 조건으로 부동산을 물려받고는 약속을 지키지 않은 아들에게 재산을 돌려주라고 판결했거든요. 이때가 효도계약이 효력을 발휘하기 시작한 때였어요. 하지만 모든 형태의 효도계약이 다 법정에서 효력을 발휘하는 것은 아닙니다. 효도계약이 법정에서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조건이 구체적이고 명확해야 합니다. 방금 들려드린 사연에서는 두 가지 조건이 있었죠. 하나가 평생 부모를 공경할 것. 두 번째가 아들을 낳아 대를 이유라는 건데 조건이 막연합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그 기준이 사람마다 틀릴 수 있잖아요. 차라리 공경이라는 말 대신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집을 방문하라든지 매달 생활비로 200만원을 보내라는 것처럼 책임과 원인 소재를 분명하게 가를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명확해야 합니다. 두 번째 조건인 대를 잇는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자서 대를 잇을 수도 없는 노릇이거니와 언제까지 대를 이어야 한다는 것도 밝히지 않았습니다. 뭐 이도저도 안되면 영화처럼 대류모를 쓸 수도 없는 거잖아요. 이런 조건은 있으나 마나한 것들이고 소송으로 가도 돈을 돌려받기는 어렵다는 것이 변호사들의 의견입니다. 계약서는 일이 잘 안되었을 때를 대비해서 서로의 약속을 문서로 남기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누가 보더라도 시시비비를 가릴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적어야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은 좋은 게 좋은 거라며 시작부터 초치는 것 같아서 이심전심의 마음으로 계약서를 쓰지 않거나 쓰더라도 애매모호하게 쓰는 경향이 있습니다. 책임의 경계선을 가를 수 없게 말입니다. 이러면 나중에 가서 진탕 개싸움보다 더한 짓을 법정에서 하게 됩니다. 변호사들의 조언에 의하면 좋은 효도계약은 무엇보다 구체적이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예를 들자면 자녀가 1년에 몇 차례 방문해야 하는지 부양비나 치료비는 얼마를 줘야 하는지 금액까지 정확하게 명시하라는 거예요. 잘 보살펴주면 좋겠다. 형제끼리 우회를 끝까지 지켜라는 식의 유언문 같은 조건은 있으나 마나한 거니까 피해야 합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계약 내용을 지키지 않을 경우 재산을 반환한다는 내용도 꼭 효도계약에 넣어야 할 문구라고 합니다. 요즘 증여를 생각하는 부모들은 열의 서너 명은 변호사를 찾아 효도계약서를 쓴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효도계약이라는 것이 수십억 자산가들만 쓰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효도계약서를 쓰자고 하면 자식들은 언짢아한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 뭐 약속만 잘 지키면 문제가 될 게 없으니 계약서를 거부하는 것도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젠 효도도 계약서를 써야 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모두 재산 잘 끝까지 잘 지켜내시고 부득이하게 재산을 증여하시게 될 경우에는 반드시 효도계약서를 명확하게 쓰시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후회하지 마시고 마음 굳게 먹고 계약서 쓰세요. 원더풀 인생 후반전에 후회 없는 인생은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을 계속 만나보고 싶으시다면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